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. 가끔씩 교회의 오케스트라 그런걸로 활동을 좀 했었어요. 나도 그렇게 기대하게 되는데 큰일났네. 준비됐어요? 준비되면 가볼게요. 네. 한번 닦고 가볼게요. 뭐 있을까? 가볼까요? 소리가 어디서 나요? 여기서 나나? 네. 혹시 플룻 아시는 분 계신가요?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플룻은 다 알 것 같긴 한데 부시는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. 이거 원래 소리내는 거 힘들지 않아요? 맞아요?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방금 좀 귀엽다. 한 번 더 해봐요. 자, 가볼게요. 진짜 빨리 할게요. 진짜 빨리 할게요. 천천히 해도 돼요. 괜찮아요. 다 우리 시간이에요. 우리 밖에 없어. 천천히 해요. 늦게 끝나면 좋지 뭐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이 정도?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악. 아, 내 것 좀 그러는데? 네. 네 죄송한데 진짜 사실은 솔직히 말해도 돼요? 좀 볼록 못했으면 이거 보고 끊으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들려줄 수 있어요? 혹시 있어요? 생각하는 거 있어요? 없으면 없다고 해도 돼요 오늘은 그런 자리야 내일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갑시다 자 이거 받으시고 수지 땀 좀 닦아요